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플라자 호텔이 철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 한 달 만에 철거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 해변가에 위치한 트럼프 플라자 호텔. 해변가에 많은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이 희뿌연 먼지를 날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984년 문을 연 이곳은 애틀랜틱 시티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카지노 호텔이었습니다.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도 열렸고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오션스 일레븐도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. 건물은 200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을 신청한 후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이름은 그대로 트럼프 플라자를 유지했습니다. 2014년 영업을 중단한 이후 시 당국은 이 부지가 재개발되길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이번 건물 철거가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 퇴임 한 달 만에 이뤄진 데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언론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건물 철거를 트럼프 퇴임 이후의 상황에 빗대어 전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